좌표 북위 35도 29분 19.51초 동경 129도 5분 31.80초 북위 35.4887528도 동경 129.0921667도 35.4887528 129.0921667 비슷한 이름의 통도사 나들목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의 4에서 1번 나들목이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설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며 통도사 휴게소 내에 설치되었다. 이 나들목이 위치한 곳은 본래 통도사 나들목이 있었던 자리이며 2005년 경부고속도로의 언양 물결표 양산 구간을 확장하면서 통도사 나들목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고 2011년 8월 25일에 기존 통도사 나들목 부지의 하행선에 하나여 노후화된 부산방향 언양휴게소를 대체할 목적으로 통도사 휴게소를 건설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0년 3월에 하이패스 나들목 시범 도입 계획을 수립해 양촌 나들목과 함께 이 나들목을 시범 개통 구간으로 선정했으며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끝에 2011년 12월 27일에 개통되었다. 이 나들목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설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다. 2011년 12월 27일 개통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진입만 가능했으나 2016년 9월 9일 서울방면에서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언양물결표 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통도사심평버스터미널을 경유한 후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 나들목을 통과한다. 서울방향 진출로의 경우 통도사충전소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